안녕하세요 교재룡이상훈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공항에 나와있어요 홍콩 디즈니랜드 갑니다 초청받아서 구경갑니다 신나지요? 홍콩 가시니까 어때요? 디즈니랜드 너무 오랜만에 가서 엄청 기대네요 홍콩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셔틀 타고 가면 공항에서 디즈니랜드까지 15분밖에 안걸린데요 엄청 가깝습니다 신난다 재밌겠다 숙소 지금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구요 여기 봐봐 디즈니와크 있잖아 귀여워 너무 예쁩니다 진짜 여기 숙소 자체는 굉장히 쾌적합니다 애기들이 좋아할만한 오브제들도 좀 있어가지고 아 와이프랑 왔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남자 피디랑 와가지고 지금 헬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 라이더의 쇼 그린 칼라믹스와 렛칼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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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라 인조이 푸드 렛칼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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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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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어? 여기? 슬링링도 있고 와칸다에 그 변신하는 목걸이 다 있네 아 참 또 호강하네 그리고 보면은 다 이런데 중간중간에 인피니티 스톤들이 다 있어요 아 맛있는 석식을 먹고 또 이렇게 복귀합니다 드디어 내일 홍콩 디즈니랜드 갑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또 얼마나 재밌을지 너무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나도 옛날에 용인 자연농원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다고 자연농원 몰라요? 에버랜드 전신 서진이라고 뭔가 전설로 알고 있구나 몇 살이시라고? 서진씨는? 선생님 몇 살이세요? 나 비밀이에요 우와 여러분 여기입니다 짜잔 짜잔 이거 죄송해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진짜 괜찮으신데요? 어? 너무 귀여운데? 나 42살이라고 와 귀여워 오 호우 demo 거기를 또 전시를 예쁘게 해 놨네요 여기 겐트리 머신이라 이거는 로테 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런 데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접시도 너무 예쁘네요 인피니티 건틀렛 가방 여기 엑스포 샵이다 엑스포 샵 짜잔 닥터 스트레인지 컨트렛트 포징 진짜 잘했다 마크85 1대1 너무 귀엽다 이런거 그럼 가방 봐봐 이런거 마블 관련 부츠도 되게 많아요 그런것들은 좀 구매하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방위 기술 your attention to this 진심 우메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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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 weav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표정을 맞추고 정수를 획득하는 비교적 쉬운 어트랙션 같아요. 우와 이런 거 뭐야. 지금 이 총 가지고 이제 쏘는 거야. 우와. 오늘 앤트맨과 와스프를 도와서 악당을 물리친 그런 느낌입니다. 와 여기도 앤트맨이 하나 쫙 있네요. 또 우리가 스타크 형님 또 한 번 만나고 가봐야죠. 아이언맨 익스피리언스. 안쪽에 그 스타크 타워나 막 그런 소품들 같은 거 다 있거든요. 그거 구경하면서 가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이언맨 익스피리언스. 멋있다. 우와 이런 거 멋있다. 이거 탄다 우리가 이거. 이거 지금 왔다. 정류장에 왔어야지. 아 또 보여드려야죠. 선글라스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뭐지. 멋지지. 어디있니! 오우. 으어. 간다 간다 간다. 와아. 와아아아. 오 마이 가. 오 마이 가. 와우. 한 대 맞았어. 떨어진다. 탈블러 잘한다. 자비스. you need to fire. 와하. 휴. you're kind of it's weakness. walk you down. don't even doubt. OK, that's it. I'm turning you into a Komi press machine. Hey, Wendy! 토니 스타크와 우리가 함께 홍콩을 구했어요. 재밌다, 재밌어. 실패까지 진행할 때에 보이는 삼촌은, 그리고 바로 이렇게 모든 소송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도전에서 한번 한번 수 erf TLешь5시 apare Afiks nutritional com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음식에 대한의 Tex Jordi를 좀 알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고 의미 있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모르코, 인도, 중국, 이탈리아 이런 각국의 음식들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오우 늙vent plain 4잔이나 드시게요? 한번 시청해주신 분들이 눈치 없이 먹겠다고 하셔서 한 잔만 먹으러 운 writers 위하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 자 이제 좀 어두워졌습니다 또 이 홍콩 디즈니랜드의 하이라이트 드론 쇼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오 포탈이야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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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축제네요 축제 자 이렇게 해서 홍콩 디즈니랜드 마블 슈퍼히어로 시즌을 맞이해서 팬투어 한번 하얗게 불태워봤습니다 아 정말 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너무 많았고요 특히나 또 이 마블 관련 어트랙션이나 또 푸드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나 그 퍼포먼스 공연과 드론쇼는 6월 10일까지만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네 놀고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외에 제가 체험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에게 하플이라는 더피와 친구들의 플레이하우스에 왔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줄 선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고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기다리면서 이런 그림 같은 거 간단한 체험도 할 수 있었고요 여기는 겨울왕국입니다 와 진짜 뷰가 미쳤습니다 제가 겨울왕국 어트랙션도 두 개만 타봤는데요 나는 놀이기 엄청 잘 타서 지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왕국 연극을 또 보러 왔습니다 엘사가 등장하자마자 한번 난리 났습니다 영어로 하는데도 와 닿더라고요 비주얼 효과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애들과 함께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 우는 거 아니에요 대망의 불꽃놀이 타임입니다 와 밤에 봐도 너무너무 예쁜 디즈니성이죠 한번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불꽃놀이를 끝으로 홍콩 디즈니랜드 일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해피 홍콩 디즈니랜드 마블 슈퍼 히어로 파워 estad행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